가볍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번엔 쉬고 있어요. 네요? 응, 저의 친구입니다. ... 뭐래요? 저보고 뭐라 한 것 같은데... 아유, 눈치는 빨라가지고.. 미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쩌... 아! 고맙다고 전해줘요. 오메가 다카이토, 비즈니 마치 가야나이토. 대쇼, 도. 마이니 쓰레테키티카 노즈가니모두 배핀쌘이예요. 대쇼모 수미니 어깨 마산네. 안녕 하주구니라. 아, 안녕하세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니, 뭐라 그랬는지 알고? 지금까지 데려왔던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는 거잖아. 대박. 너무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거 뭐야? 즐거웠습니다. 12시는 안 됐지만 현실로 돌아갈게요. 이거 갖고 내려야지. 안 가질래요. 저거 내 백화점 가면 다 환불해줘요. 백화점 본부장님이니까 그건 아시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신데렐라 짓 해봤어요. 뭔지 궁금했거든요. 궁금증 풀려서 환불하란 거냐? 별로예요. 속으로 계속 돈 계산하고 있었어. 우와, 비싸다. 우와, 비싸다. 이거 6달치 생활비인데 그냥 받고 나중에 환불받아서 저금해야지. 우와, 한 끼에 20만 원이네. 맛있긴. 됐다, 맛있다. 또 오고 싶다. 또 사달라고 하면 우습게 보이겠지? 이게 사귀는 남자 앞에서 계속 하고 있을 생각이에요. 이런 내가 진짜 싫어져요. 헤어져요. 우리 사귀자고 한 지 12시간도 안 됐어. 브루트린 스피어스는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했어요. 거기에 비함 우린 2도 안 들어가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내 사무실로 갖다 드릴게요. 야. 너 지금 네 신데렐라 지사 다 이혼한 거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혼 당하는 거야. 이혼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가로등 치워달라고 구청에 전화할 거예요. 아, 여기서 가로등 얘기가 왜 나와? 아, 넌 정말 국어 공부 좀 다시 해야 돼.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가. 잠깐 고개 좀 숙여봐요. 왜? 이건 뭐냐?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만나면 꿈꾸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돈 많으니까 뭐 좀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달아줬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엔 공짜는 없지만 사랑엔 공짜가 있잖아. 본부장님은 점점 좋아지는데 난 내가 점점 싫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 넌 남자한테 책임감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끝. corsesto Si G 왜? 네. 네, tal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